오늘은 한국 남자 분들이 라오스에 오면 뭘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뭘 하고 지낸다 실제로 제가 라오스에 와서 뭘 하고 지냈는지 초기에는 뭘 했고 또 지금은 뭘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를 말씀드리면 라오스에 심심하다고 하는데 와서 뭐 할지를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처음 들렀을 때는 비엔티안에 볼 게 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방비행에서 한 2박 3일 머무르고요 그리고 루앙프라방에서 또 한 3박 4일 정도 머무르고 다시 비엔티안에 돌아와서 나머지 일수를 채우고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여행을 올 때는 방비행 루앙프라방 이 정도를 갈 수 있고요 근데 한 달 살기를 하러 오신다 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비엔티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더 있게 되면은 비자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자런 하는 곳도 비엔티안에서 가까운 농카이 쪽으로 하기 때문에 비엔티안에서 한 달 살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 라오스에 와서 한 달 살기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이 비엔티안의 여행자 거리 근처에 숙소를 찾게 됩니다 그곳에 숙소도 많이 있고 호텔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밤에 나가게 되면 그래도 볼거리가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 근처에 많이 머물게 됩니다 그곳 근처에 머물더라도 다른 라오스와 마찬가지로 낮에는 할 게 없습니다 대부분 낮에 갈 수 있는 곳들은 마사지 샵을 많이 가게 되고요 마사지 샵이 그 근처에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갈 수 있는 곳이 카페입니다 대부분 잠을 자거나 아니면 카페나 마사지 샵을 낮에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게 되면 거기 강가의 오파는 야시장 하고 그 다음에 여행자 거리에 있는 먹거리 야시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동료가 있으면 조금 시간 보내기가 조금 편리합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맥주 한두 개를 시켜서 맥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매일 하려고 하면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데 정보가 없으면 새로운 곳에 가기가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혼자 잘 지내시는 분들도 라오스 한 달 살기 초기에는 조금 방황을 하시게 됩니다 너무 할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비슷하게 와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저 같은 유튜버의 한 달 살기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곳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교환해서 이제 밤에 좀 놀러 갈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곳의 대부분이 총나오 같은 곳 술을 마시는데 혼자서 안 마셔도 되고 약간의 돈을 지불하게 되면 같이 마셔주는 아가씨들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가라오케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 말하시는데 라오스 유형의 피크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클럽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 곳곳에 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또는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여기 클럽은 11시 12시 정도 되어야만 이게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3시나 4시 정도까지 운영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같이 클럽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늦게 가셔서 새벽까지 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한두 곳 정도는 그냥 어떤지 궁금해서 가보고 그 다음부터는 시끄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잘 안 가게 되는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클럽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상당히 재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찾아서 또는 술 한잔 할 곳을 찾아서 또는 야시장에 많이 가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조금 몇 달이 지난 제가 어떻게 뭘 하고 지내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아침에 라오스어를 배우러 갑니다 한번 가게 되면 한 2시간 반 정도 배우게 되는데 오전은 다 지나가게 되고요 또 라오스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 외 시간도 준비하는 시간이나 복습한다고 또 시간을 보낼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라오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골프가 좀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백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골프를 치러 가시게 되면 골프 치러 가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또 연습장도 한두 번 가시게 되면 거의 매일 골프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는데요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한 세 번 정도 가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시간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또 저같은 경우는 배드민턴도 치러 가거든요 근 일주일에 한 네 번이나 많을 때는 다섯 번 정도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시간 자체는 한 번 가볍게 되면 두 시간이나 세 시간을 하게 되지만 갔다 와서 좀 피곤하기 때문에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하게 되면 저는 앞에서 한 활동들과 또 유튜버도 가끔씩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게 되면 일주일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마사지를 좋아하는데 사실 마사지 받으러 가는 시간이 잘 없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밖에 요즘은 마사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 라오스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하고 지내고 그냥 시간을 보내시게 되면은 낮에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실제로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마사지샵을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심하게는 한 세 번 정도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활동들이 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뭔가를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을 가게 되면 한 달에 한 60불 정도 밖에 안 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공부도 하고 가서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시간에 다른 돈 쓰는 활동들을 안 하게 됩니다 골프도 여기서 골프를 치고 연습장 가게 되면 골프 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고요 연습장의 비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쌉니다 제가 하는 활동 중에서 골프 연습장의 비용이 가장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돈을 적게 쓰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저와 같은 운동을 하지 않으시고 헬스장을 끊어서 가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헬스장을 끊게 되면은 수영장이 있는 헬스장도 크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한 달 한 달 결제를 하게 되면 좋은 곳은 여기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헬스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한 달로 나누게 되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한 달 살게 하시면서 돈을 조금 적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와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니신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시골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시골에 있는 라오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시골에 찾아가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옛날에 도롱태 민박집 사장님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은 시골로 모셔다 드립니다 약간의 비용은 지불을 해야겠죠 그곳에 선물들을 조금 준비해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시간을 조금 보내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신 분들은 그냥 목적지를 정해 놓지 않고 시골로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여행지 방비행이나 루앙프라방 말고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은 이 라오스를 오토바이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뵙거든요 그렇게 이제 남들하고 다르게 또 새로운 곳이나 아니면 모험심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게 되면은 라오스가 혼자 다니기에 위험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대답은 라오스 사람들이 혼자 어디를 다니더라도 좀 친절하게 잘 대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라오스를 좀 알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소통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데 라오스를 대부분이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여행을 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다니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가 영어도 잘 안 통하는 나라라서 여기 현지인들이 영어를 잘 하거나 또는 한국어를 잘 해서 그런 현지인을 가이드로 고용을 해서 라오스를 여행할 수 없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라오스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가이드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영어를 잘 하는 가이드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구했다 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가 소득이 낮은 나라라서 그 가이드 비용이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찾기도 어렵고요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주변국에 비해서 훨씬 더 비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가이드를 찾아달라고 저한테도 부탁하시는데 저도 연락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한 두 명 정도 있는데요 그런데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이드를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여러 번 연락을 했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처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일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친구들이 그 가이드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처럼 이런 가이드를 구해서 여기 나라를 조금 편하게 여행을 하고 싶거나 안내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가 그런 것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라오스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퇴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일을 잠시 멈추고 이제 라오스에서 짝을 찾아보겠다고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여자친구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도 몇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라오스에는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법적으로는 외국인과 라오스 여성이 동거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오셔가지고 내가 조금 사귀어 보고 나서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같이 숙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같은 숙소에서 머물게 되면요 주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오게 되고 그러면 경찰에게 잡혀가서 벌금을 물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 벌금을 무는 경우가 세 번 정도 물게 되면 추방이 된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주변 이웃에서 신고 정신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좀 철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숙소에서 그때 독일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다른 곳에서 결혼할 여성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죠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동거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여성분은 그 숙소에 그대로 있고 남자분은 여기 제가 머무는 숙소에 잠시 와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그런 짝을 찾아서 오게 되고 대부분은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내가 어떤 조치나 여기에서 한국분들이 동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방패막이나 그런 부분들을 합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고 나서 시작하셔야 되지 무턱대고 우리는 생각만으로 여기에 와서 내가 짝을 찾고 또 집을 하나 구해서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또는 살아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더 라오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알고 나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정확한 라오스의 실정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방법 제시는 해드릴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오래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받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다른 나라처럼 제가 있었던 베트남처럼 그렇게 결혼 전에도 동거가 불법이 아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어기게 되면 바로바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시는데요 해외에 자주 나오신 분들 특히 동남아를 많이 돌아다니신 분들은 법은 있지만 그 법을 따르지 않고도 생활에도 큰 제약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라오스도 괜찮겠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 좀 큰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깐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은 있지만 그 법을 어기더라도 나중에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 오래 계신 분들에게 반드시 물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계시는 많은 구독자 분들은 한 달 살기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다 한 달 살기를 하러 와서 조금 연장을 해서 두 달 세 달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세 달 있을 때는 이게 체류가 좀 쉬운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 비엔티안 같은 경우는 태국 국경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는 무비자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자런을 하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비자런을 하는데도 과정들도 다른 국경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가게 되고요 또 그리도 가깝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계획으로 여기 오셨다가 두세 달 머물게 되시는 분들도 태국 농카이 국경을 한번 다녀오면 되고 또는 우둔타니를 또 여행 한번 하고 돌아오시면 비자가 한 달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방법들을 모르게 되면 먼저 와 계신 분들 비자런을 한번 해보신 분들과 같이 비자런을 다녀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는 곳이 여기 비엔티안입니다 제 주변에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이제 은퇴 이후의 생활이나 아니면 일을 멈추고 좀 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라오스에 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상황이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주변국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 여기의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크게 어려워서 도저히 여기서는 못하겠다 다른 나라로 떠나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분명히 인터넷 상황이 다른 곳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그게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직접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자세한 피드백이 가능할 텐데 어쨌든 주변에서 낮에는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 온라인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전이 되게 됩니다 정전이 되게 되면 인터넷도 같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결을 계속해서 일을 업무를 보시기는 하지만 데이터 상황도 이제 다른 인적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거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격은 별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거의 뭐 5분의 1, 10분의 1 정도의 통신비만 내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대로 한국 남자분이 라오스에 오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스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는 분은 자세한 답변을 댓글로 해 주시게 되면 다른 시청자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